이 시간부터는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교수 두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태원 참사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전후 이 보고 체계가 좀 엉망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에 119로 통해서 첫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되고 윤 대통령에게는 밤 11시 1분에 보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시 20분에 보고를 받고요. 김광호 서울청장은 11시 36분,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장은 다음 날 새벽 0시 14분에 받습니다. 뭐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차차차차 경찰부터 해서 이상민 장관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음에 받고 맨 끝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백승주 교수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재난 측면에서 미리 예상을 해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새벽에 소식을 접하면서 의아했던 게 저렇게 다른 부분, 소방대 대응이라든가 이런 저런 시민들 대응, 우왕좌왕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재난 대책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모른다 해서 이건 전혀 예상을 안 했구나.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윤희근 경찰청장, 그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시죠.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늘 살펴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청장 보고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에 첫 신고가 접수가 되고 경찰에 접수가 되고 지난달 30일에 0시 14분에 윤희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시간 59분이나 지나서야 윤희경찰청장, 경찰의 수장에게 보고가 된 셈이죠.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 너무 늦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것을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조차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112에는 정말 압사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통제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비명 같은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참사는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국민들은 지금 충격스러우신데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한 축으로 저렇게 지휘보고 체계가 아예 우왕좌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실 충격은 얼마나 심한지 뭐 새삼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아마 100번을 양보해서 저런 때에 대비해서 야간 상황관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뭐 유미진 관리관에 대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관리관의 보고 체계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정식 지휘 개통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무리 예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어떤 치안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왕좌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재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 국민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에 첫 사고 접수가 된 것은 경찰이 아닌 119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것인데 다음 그래픽을 한번 또 좀 보시죠. 그런데 경찰 수뇌부가요. 언론보다 좀 사고를 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1시 지난달 29일 날 밤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언론사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간은 밤 11시 36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한 게 0시 2분이었고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시간은 언론보다 늦은 다음날 새벽 0시 14분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국방위도 있었고 행안위에도 있었는데 국방위든 또 치안위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입니다. 초동 대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현장에서 저렇게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치안 행정에 있어서 지휘부에게 보고가 늦게 됐다? 상황 전달이 늦게 됐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든. 그리고 요즘 세상은 과거하고 다르게 무슨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재난 문자가 요즘에 다 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큰 상황에 대해서 수뇌부한테 1시간, 2시간 넘게 심지어는 2시간이 걸렸다, 보고가 이거는 저는 치안 행정이 정말 부재했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더더군다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너무 국민들 심정과 상식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책은 두 번째고요. 정무감각이 완전히 0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고 수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수습이 돼야 되고 검찰이든 어디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그래픽 좀 주세요. 11시 1분경에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이 되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건 11시 1분 윤익은 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다음 날 새벽 0시 14분 경찰의 컨트롤타워, 경찰의 수장이 빨리 이걸 알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장은 대통령보다 1시간 13분, 73분 늦게 상황을 인지했다. 우리 백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제 말씀이 조금 겉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메인이든 서브든 디바이스가 좀 잘못된다고 해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 게 안전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참사가 발생한 골든타임 이후에 이 사건에 집중하면 참사가 발생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이후의 의미는 저는 좀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진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재난에서는 그런데 현재 재난에서는 인파가 몰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에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방이나 경찰도 다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초동 대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감시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다른 재난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사전에 벌써 사고는 군중 밀도가 초과한 때부터 사고는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신고가 계속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대비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김용호 의원님 용산경찰서장 있지 않습니까? 용산경찰서장은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면 벌써 현장에 도착해서 10시 15분에 첫 사고 접수가 됐으니까 10시 17분에 용산서장이 현장을 갔을 때는 아수라장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서장은 서울 경찰청장한테 보고한 시간이 11시 36분이에요. 10시 17분에 도착했는데 11시 36분에서야 서울청의 상부에 보고를 한 것이죠. 이때부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보고가 밀리고 제대로 경찰 대응이 안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 있었던 사안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석하기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당일날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많이 분산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체계가 제대로 보고 체계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죠. 그리고 보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든 필요한 인원을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투입이 될 텐데 그거 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은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게 여러 인파가 모일 때는 정말 대형 참사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산, 구청도 또 경찰도 무방비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답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다음에 장관은 또 미리미리 대비를 미리미리 경찰 별력이 경찰력이 배치가 됐어도 사고 막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을 잘 하는 것과 동시에 보고 체계 갖추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도 유사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측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 매뉴얼로 빨리 만들어가가지고 보고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부터 빨리빨리 필요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매뉴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